너무너무 라이브로 듣고 싶고 오늘같이 멋진 나이트레이스에 정말 꼭 어울리는 노래인데 더이상 라이브로 들을 수 없어 마음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노래는 감히 저 혼자 소화하기 어려워 사이버거 세트와 제가 너무나 소중히 아끼고 여러분들 박수가 가장 큰 필요한 저의 댄스팀을 따로 또 모셨습니다 드림아이 나오세요 한정환 의자 좀 준비됐어? 잘해보자 여러분 오늘 밤 기억에 남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마지막 곡 신의 철의 그대에게 음악 주입시오 지금 소리 들이는 시간이야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자유롭게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뛰어야 돼 여러분들은 부승에 대한 춤추를 합격하고 있습니다 파이트레이스 뛰어 그대에게 음악 주입시오 공연을 부끄럽지 않게 뛰어야 돼 여러분의 첫 곡은 공연을 부끄럽지 않게 뛰어야 돼 여러분의 첫 곡은 부끄럽지 않게 뛰어야 돼 여러분의 첫 곡은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더 하나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일까 이 노래 그대는 우리의 손으로 바라보 혜택 샥오 뛰어 그대는 우리의 손으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대는 느낄 수 있어도 내 삶은 나는 아야지 나는 언제나 그대 그 앞에 있겠어 기타 여느라 뒷 던쳐 봐 여러분 다 끼면 돼 이렇게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고 여러분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는 사람 전부 어깨동무 실시 함께 뛰면 벚꽃 짜증나고 힘들지만 오늘 어차피 함께 뛰어야 돼요 흑발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높이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어디고 있어도 나는 그 내 속결을 느낄 수 있어 내 손짓에 나를 봐야지 나는 언제나 그 날 격차이 계속 내 손짓에 나가지고 내 손짓에 나가지고 그 날 격차ame 여행 더 높이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지금은 자 오른손 주거 위로 2024년 나이트레이스 2만 명이 남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남김없이 내일이 되어도 눈을 닦을 때 아아! 기빈검사 능력이 되도록 전방의 싸이버거 두인공 유리모이 싸이버거 듀트에게 박수와 한 손 또 오세요 땡큐 차렷 인사 수고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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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걸 어떻게 하냐? 하하하하 내년에 보러 오는 거 아니죠 뭐? 네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어 이 여름 페스티벌에 함께 멋지게 만들어주신 장군님 여러분들께서가 오늘 최고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한 여름날의 축제를 더욱더 특별하게 불태워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훨씬 더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2024 나이트 레이스인 부산 출발을 알릴 공식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무리 지점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완료하시길 바라면서요 네 정말 그야말로 광안대교를 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중한 좀 추억이 되었으면 싶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이제 안내 사항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장 7km를 걸어 가시는 동안 두 손 가볍게 걸어 가시라고 어 무대 왼쪽으로 보시면 커다란 트럭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짐을 8시 20분까지 보관하시면 차량이 8시 30분에 백스코로 출발하게 됩니다 시간 참고하셔서 손 가볍게 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8시 20분까지는 집을 막혀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찾아갈 때 또 너무 허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일행이 함께 집을 이곳에 맡기면 아무래도 좀 많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24 나이트 레이스 인구산 썸머 페스티벌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? 네 자 부산의 밤바다를 살린다 2024 나이트 레이스 인구산 썸머 페스티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네 다음날에 또 다른 집인자가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출발할 때 인사 드리고요 우리 새로운 집인자와 함께 오늘 소중한